똑똑 안녕하세요 운초갤러리 입니다 자 이번에 작업은 제가 모직 스커트에 기본꽃 국화 데이지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국화 소국 다양하게 부를 수 있지요 이 꽃그림은 가장 기본이 되는 꽃그림입니다 부터치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기본꽃이죠 생활숨과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청국화라고 얘기하고 배우고 있지요 교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제가 봄에 입으려구요 노란색으로 찐노란 작업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다니지를 못해서 이거를 입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계절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여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더워서 입지를 못하고 모직이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걸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이트하고 매치해서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방 꽃점 이런 것들은 화이트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옷들을 내가 어떤 색하고 매치할 건지에 따라서 색깔은 바꿔지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늘 화선제 공부할 때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때도 색깔은 꼭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상관없이 터치하는 거나 스며드는 거 이런 걸 배우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활용이 많이 될 겁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감 세 가지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색을 썼어 이 색 진노랑 이걸 썼는데 찾으니까 이게 안 보여 가지고 얘네를 짰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사용하려 합니다 자 화이트 노랑 블랙 이 세 가지로만 갈 거구요 기본적으로 꽃잎을 먼저 만든 다음에 선 넣기는 나중에 우리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이게 원단에 이 꽃이 그려졌을 때 이 라인을 먼저 그려놓고 하면 이 라인 밖으로 물감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도 일러 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근데 얘는 꽃잎을 먼저 해놓고 라인 그리는 게 훨씬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러 드리고 있는데 선수가 되면 내가 어떤 순서를 먼저 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꽃잎을 먼저 하고 선 넣기 선 넣기는 나중에 한다라는 것 자 여기는 모직이기 때문에 선이 조금 스며들기도 하고 좀 이로 돌출돼 나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피부에 닿는 게 아니고 밖에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일부러 입체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으라고 그럼 일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붓은 오늘 아크릴 붓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태를 그냥 그대로 물감을 얹어준다는 느낌의 두께감 있는 걸로 그리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아크릴 붓을 사용할 건데 우리 생활스무카 그림붓 하고는 다르죠 얘는 탄력이 있고 물감을 많이 뭐 흥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밀어준다 그냥 올린다 생각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구도는 제가 수직 구도로 간 거죠 수직 수평 사선 기본을 가지고 확장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걸 배우실 때는 아주 쉽게 접근을 해야만이 즐겁게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구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만 하셔도 누구든지 내가 오랫동안 입었는데 내가 조금 변화를 주고 있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커트는 아마 샤넬라인 같아요 무릎 밑 정도가 내려온 스커트인데 아주 유용하게 저는 잘 입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제가 즐겨 입는 옷인데 안타깝게 올해는 입지를 못하고 계절이 지나갔다는 거 하지만 내년에 입으면 되겠지요 꽃잎에 꽃잎을 그릴 때 이 부분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시방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편해요 제가 설명할 때 여기를 시방 먼저 중심이 안 잡히는 분들은 이렇게 시방을 먼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태를 잡기가 훨씬 편하니까 형태를 잡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물감을 쓸 겁니다 이 물감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거 한색 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색을 조금 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조금 색을 더 써서 진하고 연하고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 색 중에 밝은 색을 쓴 다음에 붓 끝에 좀 강한 색을 넣으면 되겠지요 자 제가 오늘 이건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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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이 시방의 중앙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들어 올랍니다 그랬을 때 이 공간에 제가 꽃잎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자 나는 이 모양도 내기가 좀 힘들다 그럼 여기에 쓰면 대칭으로 이렇게 오면 그리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꽃 모양을 또 깎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감을 조금 더 얹어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으로 내고 싶다 할 때는 얘가 살짝 말랐을 때 들어가도 돼요 입체적인 거는 어때요? 좀 튀어나오게끔 연출을 하고 싶다 할 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말랐을 때 들어가면 되고요 얘가 만약에 나는 이거 손수건으로 쓴다 할 때 손수건에 원단을 갈 때는 어때요? 얼굴을 닦고 손을 닦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으로 그린다? 그러면 조금 딱딱해서 변하지가 않지요 그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내가 뭘로 쓸 건지에 따라서 입체적인 효과는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조금 이거를 그리고 빨리 터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색이 하나 연하게 들어갔으면 왜냐하면 색의 변화가 일어나면 훨씬 더 이쁘니까 살짝 모를 좀 많이 해서 나는 여기에 좀 스며들어서 조금 색감이 튀어나오지 않는 느낌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니까 훨씬 예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은 한 송이만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리고요 성까지 꽃장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러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 옷에처럼 이렇게 쑥 스며든 것보다 나는 조금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나오면 좀 더 입체적이죠 자 일단 원단에는 스며들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조금 거치로도 크게 문제가 없어 탄력있게 있고 싶어 그러면 물감아 이런 식으로 좀 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 꽃줄기 넣는 거는 둥금붓 이걸 쓰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꽃점부터 넣고 가볼게요 여기다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찍어주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거보다 색이 꽃이 좀 더 독특하게 선명하게 하고 싶다 하면 또 이런 방법도 있지요 이 꽃과 꽃 사이에 이걸 넣어주면요 꽃이 더 선명해지고 좀 똘똘하니 보기가 좋고요 자 그러면 이게 블랙이 들어갔으면 내가 꽃점을 이런데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데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꽃점이 좀 더 표가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블랙을 여기보다 어두운 색을 좀 더 더 넣어주면 그 느낌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면서 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은 충분히 이 꽃줄기는 어때요 물감이 좀 축축하게 있어야만이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이건 어찌되도 모직이기 때문에 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서 안쪽으로 내가 스며들게 하고 싶다 그래야지 훨씬 이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는 늘 원단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꾸 작업을 해보면서 본인이 터득을 해야만이 어떤 원단이든 갈 수가 있는데 꼭 하얀 것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얀 옷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순서는 먼저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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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만들어주고 꽃잎 그리고 나중에 블랙으로 제가 잡아줬습니다 블랙으로 잡아줬는데 이렇게요 끝까지 탁 가서 연결 안해도 되니까 이 느낌만 딱 잡아주면 훨씬 더 멋스럽게 있어요 어느 곳에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딱 세워서 붓을 세워야만이 훨씬 세워야만이 물기가 쭉 타고 내려가겠죠 물감이 그럼 여기도 여기서요 같이 밖에서 안쪽으로 잡고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와 오늘은 어질 듯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오늘은 옷에 그리는 거를 보여드렸지만 또 하선지에서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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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